김학균 신영 정권의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자본주의에서 불황해 주는 미덕은 냉혹하지만 구조조정입니다. 저금리 상황에서 부실한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려면 공급 쪽에서 뭔가 자원이 들어가도 정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을 빨아먹는 좀비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많은 나라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모든 기업을 안고 가려고 하는 게 글로벌하게 나타난 이 같은 심리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은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가혹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 일을 문재인 정부가 잘해낼지 궁금합니다. 잘해내면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겠지만 그걸 제대로 못하면 자원은 자원대로 낭비되고 성과는 성과대로 거둘 수 없는 일종의 빈털터리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구조조정은 자원낭비로 끝날 것이다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주장입니다. 구조조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문제가 되는 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고용을 많이 하는 산업들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없애버렸을 때 날려버렸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책은행들이 이른바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은 주로 효율성이 아니고 생산성이 아니고 고용률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볼 때는 저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나겠나라는 그런 의심 사안에 대해서도 국책은행과 시장의 관점이 다릅니다. 장기적인 효율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동안 그리고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구조조정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포퓰리즘 성격이 가장 강하고 좌파 성향이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 원리가 지배하는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것입니다. 김학윤 리서치 센터장 주장입니다. 그럼 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누가 쓰러질 것이냐? 저는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경제를 움직이는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1%나 됩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불특정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꾸려나가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서비스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실제로 하기가 무척 힘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데 대기업들은 손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니까 돈이 쉽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들이 여럿 있겠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자영업자들도 어뜸에 속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우한폐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과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미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우한폐렴이 덮친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우한폐렴은 바로 자영업자들에게 결정타를 먹이게 된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대마들은 큰 말이죠. 대기업들입니다. 대마들은 은근슬쩍 살아남을 것이다.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주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비효율적인 대마들은 은근슬쩍 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서비스 업체들 이들이 자영업자이고 동네 사장님 중상층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허물허물 가라앉는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때의 경제와 주식시장이 좋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으로 한국 경제가 도약하거나 비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기요한 자원을 손을 내미는 대기업들에게 잔뜩 지원한 상태에서 허지부지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좀비 기업들로 분류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자원들이 투입돼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 나라가 도약하거나 비상한다는 것은 좀비 기업들에게 투입된 자원이 방출돼서 신산업적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는 앞으로 점점 더 정치화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예상대로 여건이 상당한 그런 득표율을 기록하게 되면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저는 흘러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 아주 아름다운 아주 언유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우한 폐렴 이후의 세계는 한국은 허물허물 가라앉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거나 있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허물허물 가라앉는 그런 세상이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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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